이토홍 유튜브 이토홍 유튜브 됐다 헬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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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저거 그거다 탭고구모 탑템고구모 그러면 뭐 캡틴 티모 온 튜리 가게지 오케이 탭템 되게 특이하게 가던데 뭐야? 아니 저거 존나 세 진짜 뭐야 다 뭐야 저거 사실 삼원딜이었던거임 삼원딜 알버토형 3대1 할 수 있지 킁킁 투럴의 냄새군 투럴팀 걱정하지 말라고 유성미부로 도와주겠다고 일단 뭐야 코그모가 정글인데 뭐야 개꿀잼 좋아 진짜 생각도 못했잖아 조합이 왜 전해지네 오 카사딘 아이디다 카사딘 아이디 카사딘 아이디 상대의원덱 베인인데 상대의원덱 베인인데 왜 왜 뭐 왜 뭔데 고요 베인 따먹고 이거 너무 귀엽지 않더라도 뭐야 뀨시 뀨시 거리네 얘 줌나 귀엽게 어 뭐야? 쟤도 그런 거 있다? 아니 둘이서 그러고 돌아다니까 개 웃기네. 아 난 어머데 이거? 아 겁나 커였다. 이거 어그로 싸 보지. 아 역시 하인은 나오자마자 사셨네요. 근데 실력은 안 나. 아 큰일 났다. 호그모탑. 오케이. 호그모탑. 나이스. 돌아가시구아. 아 리쁘니 어디가서 라이언한테 또 티모가 죽였다고 너프 해달라고 징징거려보시지. 라이언한테 딸년 같으니라고. 딸년이라니. 딸년이라니. 아 집에 갈 거 그냥. 아아. 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. 뭐야 벌써 와드 생김. 대쿨. 보자. 이 친구들을 뭘로 괴롭혀줘야지 짜증이 날까. 대게 해 버려줘. solve for 3 아무리 팀원이지만 tier 9 보면 진짜 역겹다. tenant의 털어가지고 보면은 뭔만 할잖아요, 저희들. 아니, 저렇게 막 걸어다니면서 버섯 바르고 하는 거 보면은 짜증나. 왜 바퀴벌레 앗 까는 거 같이 생겨서요? 너무 아쉼. 나이스. 아, 까삐. 아깝다. 아깝다, 아까워. 아이고. 아, 너무 아깝다. 카사린 돈다. 베이 타러 간다. 카사린 베이 타러 간다. 카사린 베이 타러 간다. 오케이, 오케이. 고통스럽지, 임마. 나이스. 나이스. 아, 킬 있었는데. 나이 말이야. 거짓말. 거짓말. 하하핳 whatever. 베이. 거짓말. 아하핳. 하하하. 카사린 베이 타러 간다. Weit. 뱉다먹!!! 흰 땀 없대쓰 흰 땀 없대쓰 흰 땀 없겠네 아 진짜 가자 배 떠고 가자 가자 진짜 배에다 근데 솔직히 이 정도면 해피엔딩 아님? 히모가 뒤져야 희모가 뒤져야 희모가 뒤져야 왕자와 공주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같은 원리 아니야? 계좌! 나이스 나이스 아 이거 우리 어차피 와 이거 카사딘 영데스야 왜 매장에 왜 안 샀지? 샀으면은 책 오지게 받겠는데? 히모 때문에 그런가 봐 이 게임을 예측할 수 없나봐 흐하하하하 예측할 수 없네 히모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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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는다는 소리밖에 안 들리지 이분 상태에서 쭉탭에 먼저 가야되지 네? 히모 시체박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뭐야 목 벗겼어 하하하하 아 시체에 핀 박지마요 노비같은 하하하하 띵 아니 얼굴이 얼굴 표죠 하하하하 하하하하 뒤에 베인 베인 아 대전 베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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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베져 베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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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궁을 못 써서 너무 아깝다 나 왠지 저 하 진짜 저 뒷 뒷말에 티모 얘기 나올 것 같아 아 진짜 티모 저세가 감신대 키위래스같은데 필드 맞는데? 아 저 이거 버섯이라도 열심히 받고 공사할게요 오케이 와 티모 또 죽는다 또 죽는다 안죽음 집안을 다져놓았다 우리팀 바삭 바삭을 이용해 나이스 그래도 이거봐 불행한 상황 속에서 웃음을 잃지 않는 진정한 유유의 캐릭터야 사실 이 정도면은 바닥이 차가워서 입 돌아갔다 해도 무관 그래도 퀸 정도면 이길 수 있어 퀸 정도면 이길 수 있어? 아 보여드리면 진짜 아 오케이 오케이 1분 어 나이스 와아아아아아 아 나도 사살인가 해보자 저도 그 생각하다가 0킬 지냈어 키모가 무엇을 하고 있대 야 너 뭐 버섯 반만 둔다더니 왜 버섯이 아직 그거밖에 없어 기다려봐 이제 한다 아 제발 설마 아 이 미친새끼 나 돈도 안주는데 와서 죽이겠다고 엠병알 풀 쓰고 달려오는 것 봐 이 벌어 벌레새끼 진짜 돈 안줘 개새끼 퀸 아 진짜 그래도 아는 사람이라서 키를 안먹고 킬 총 안하시네요 안먹는게 아니라 못먹는건데 미화시키는 것 봐 배려침 좀 봐 아 티모가 뭐하는짓 보세요 여러분들 야 너한테 당한다 야 너한테 당한다 10만 군대 입은거 산미로 왔습니다 야 너한테 당한다 아 까짓거 아 와 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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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새끼야 두어 아이 왜 언니 이거 봐 미니언 이렇게 몰려오는거 보면 무슨 생각들어? 빠가 아 조용히해 애가 우바야 그거 소연이 캐리중이다 21킬 0대 3옷이네 진영 지렀다리 디즈니 디즈니 아하 보라가시오 나이스 나이스 보라지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사로의적으로 민태가 돼버렸어요 아 내가 왜 할거같아 됐다고? 그렇지 나이스 웨어어어어 개인 하드 카운터다 내 닉네임 와우 아 개 쎈거 봐 재밌겠다 진짜 와아 와 너 개 재밌겠다 진짜 무한해 무한해 피드바 encore 과연 우와아아아 우와아 오 킹 난다 킹 난다 폭스대 와하핳 주님 다이들어 거의 티모보다 리포 AP가 높다고? 그러네 그러네 얘가 훨씬 높네 후 이제 캐리를 해볼까 휴 겨우 캐리했네 티모 캐리오 아 티모 캐리오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죽는 상황에서도 절대로 웃음을 잃지 않는 그저 인류였다 이모티콘 웃어요 유쾌한 팀워크들 이겼습니다 인정 인정 나는 그러면 강한 정신력 줘야겠다 강한 정신력 아리가또 이런 영상에도 어때? 인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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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정